잃... 자 따라와 뭐야, 설마 스틱팩을 줘야됐나? 아 아아!!! 야 이... 개쓰링이... finance 빨리 와. 이 자식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왜 개짓이야 임빵 가갖고 임빵 왜 대가리 붙어 딤이냐고 아유... 진짜 씨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내 스팀팩을 또 하나 줘야 되다니 오 값이 170원이란 말인가? 좋소 이 길을 쭉 따라가야 됩니다 얘가 절대로 죽어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내 이 엄청난 노력이 야 미션이 정말 많네 그러니까 NCR 루트로 가는 것이 미션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한 게 방법인 것 같아 서브 미션을 중간중간에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 미션들 하나하나마다 또 스토리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미션 중간에 여기서부터 보면 이 미션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잘 몰라도 이 다음 미션을 또 맡으면 그 미션부터는 스토리가 새로 되니까 보는 재미가 좀 있겠는데 왜 내 방송 아 저 유튜브에 폴아웃 저기 봐 재생목록을 제일 많이 보는 줄 알겠다 알겠다 64피트야 27,363번째 고맙다 렉섭이라니 얘는 아 얘는 무조건 늘지를 않네 호호호 쏘바 우리 호소비는 지금 잔다 호소비 같은 애는 여자가 키워야 돼 진짜 정말 호소비를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입양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자가 키워야 됩니다 호소비는 그래서 저는 어 나중에 제 와이프 될 사람한테 이 개를 넘길 것입니다 애가 애교가 많아가지고 딴 여자한테는 못 넘기지 나중에 내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 넘겨야지 비커너 고기 또 고기가 필요했었지 여기서 저장하고 쟤네들 죽이자 쟤네들은 경험치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바보입니다 이게 갖다 쳐박는 게 취미라가지고 이 두 마리면 꽤 괜찮을걸 날 똑바로 쳐다봐 이 자식아 자 너의 머리를 뜯어버릴거야 이따 꼭 뜯을거야 넌 싸우지 말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요 우와 비커너 고기다 고기다 고기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어 렉스가 갈아버리게 뭘 갈아버려 쟤네가 기절한게 제자리에서 대가래받기를 해가지고 기절을 한거야 쟤네 공격법이 이제 박치기라가지고 어? 배가 고프네 얘는 자동회복이 이렇게 안되네 NPC중에 제일 자동회복이 안되네 아 자동회복이 잘되네 오 잘됐어 머나먼 길을 떠나고있어 렉스야 야 그럼 아까 그곳 스팀팩 줄 필요가 없는데 어? 뉴베가스에서는 이렇게 푸르른 야야 내가 침 발라놨잖아 이 새끼야 조금 있으면 레벨업이야 난 고기가 필요하다 고기가 필요해 여기 작은 집이 있군 여기 별? 선셋 깜짝이야 인마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던지 탄이나 357 매그넘탄 지금에 와서는 대권 때문에 잘 안쓰게 되지만 식물성 수지 그렇지 테디베어 짓지마라 무르게도 안짓는데 나중에 오자 올 때 올 때 와야겠다 얘가 죽기라도 한다면 난 큰일나 올 때 여기 광산을 뒤져야지 어 저기 던전이라가지고 얘 신경쓰다가 내가 싸움을 못할 것 같아 자 이제 화술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사람이 스피치호 자 이렇게 돼야 이게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무기를 넣고 라이트 아머를 입으면 이렇게 이동속도가 빨라지거든 야야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오 여호 존나 샘여 얘 야 사마구가 크리율이 높아가지고 존나 무서운데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어 역시 개쎄군 저게 시안부 인생이라니 왜 이렇게 멉니까 이거 앞에 사마구들 있다 자 뭐하나 빨리 달려가서 없애버려라 그렇지 음 얘 한마리 정도는 죽여줘야지 잠깐 어 삑사리가 오케이 와 조금만 있으면 15 레벨 15 뭐야 뭐야 또 누굴 죽였네 렉스가 뭘 더 잘 싸워 원래 공격 데미지는 내가 더 센데 쟤네가 좀 약해서 그래 제이콥스타운이 어 여기서 이제 렉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니까 이 개가 이제 뇌종량이 있지 않습니까 왔다 제이콥스타운 드디어 왔어 역시 이 아저씨는 만날 때마다 목소리가 존나 좋아 닥터 해니를 찾고 있어 제이콥스타운의 역사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 어 으흑 으흐흐흑 음흫 어흑 어케 으흑 으흐흑 으흑 어흑 으흑 대관천사 났네? 다른 것에 대해 얘기하자. 그럼 이만! 자, 빨리 가자. 제이콥스타운 오, 레벨업. 이야, 이게 얼마만의 레벨업인가? 자, 이제 또 할 때가 되었습니다. 화술을 75까지 올릴 것인지 화술을 75까지 올려서 과학을 왜 올려? 과학 올린다고 뭐 좋은 거 없는데? 과학을 올리... 아... 총기를 먼저 찍는 게 화술이 75가 안 되면 65까지만 올려줍니다. 그러면 옷을 입었을 때 70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나머지 총기를 먼저 올려야 돼. 총기가 너무 약해. 과학 화술이 쾌 빨리 깨기 최고라고? 아니지. 디스머신 얻을 때는 잡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지. 그리고 멘타스 먹고 그때 이외에는 잘 쓸 게 없지. 지금 과학 올리기는 좀 너무 그렇고 총기를 올립시다. 과학을 거의 안 쓰니까 그 과학을 쓰는 곳에 해킹하는 데 보면 옆에 항상 그게 있어요. 그 포탑 제외하는 거 빼고는 과학을 쓸 일이 별로 없지. 물론 퀘스트로 그런데 과학을 올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. 나이트킨인가? 인간들과 문제가 있나? 인간들과 문제가 있나? 아 입 딱 치고 자 조용히 노려본다. 형님은 눈빛으로 얘기하신다. 안녕. 나의 도殻하는 거예요. 여기가 아니구나. 여기인가? 반대쪽이다. 그 의상과 그 사람을 찾아야 돼. 닥터... 뭐라고 그랬지? 닥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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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다. 어, 스노그로브다. 이야, 이럼 8천입니다, 8천. 지금 8천 벌었습니다, 8천. 8천. 2층 아니라잖아, 봐봐. 저기잖아, 오른쪽. 울렁하다가 봤어. 닥터 헨리. 닥터 헨리? 이건 중요한 게 있어야지. 사이버 도구에 문제가 생겼다. 설마 나한테 그걸 찾아오라고 하지 마시오. 찾아오라고 하지 마시오. 와, 지난번에 깁슨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녀의 닥터와 지사는 군사와 군사의 아들은 그로봐로 등장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. 그녀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. 어, 알겠습니다. 안녕 어, 헨리 박사가 나를 보냈어. 나는 나의 사이버 어독에 새로운 내가 필요하다. Dr. 헨리? 나의 이름은 몇 년을 들었지. 아직도 살아있어. 당신의 문의에 대해서는, 당신이 물어보는 게 조금 흘러있어. 하지만 레이는 꽤 어린다. 이 가격에 대해서는, 700캡이 맞지 않나? 레이는 가족처럼,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은. 보상을 얻으면 뭐하나? 와... 나 설득 있어, 이미. 어휴... 이리와이! 아휴... 아... 한 마리도... 금방 한 마리 죽여버리네? 세 마리에서 두 마리가 됐고... 아휴... 돈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건데 뭐...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. 네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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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난 가는 애마다 문제가 끊이질 않아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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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하면 되나? 아휴... 얘네 갑옷이 또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는 갑옷 놀 터나 으아아아 내 청공아 고맙다 떠나든지 아니면 나랑 거래를 해야만 할걸 어 청공아 잘가 오 왔다 가냐 바로 역시 화술이 짱이야 화술이 짱이라고 으 으 자 신한다 자 나에게도 보상을 주게 돈을 주거나 논병에 대해 어 문제는 없다 근데 너 각도가 캠팔이 별로 안좋구나 굿 나이트 퀸에 대한 얘기는 뭐지? 아, 퀸이 나이트 퀸 중에 이름이구나. 대빵이네. 적극적이고, 탐지해. 숙성을 시켜야 돼 저기 뇌를 가져왔다 빨리 고쳐줘 뇌를 가져왔소 넥스에게 이식할 새로운 뇌를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다 이 뇌는 뇌의 것이야 올드레드의 뇌 중 한 마리 것이지 알았다. 여기 봐봐 뉴럴의 길이 잘 보인다 당연히 바이드도가 이 뇌을 뇌에 이식해라 이 뇌에 이식해라 이 뇌에 이식해라 좋아 이제 돈만 받으면 돼 자 아니 나는 그냥 킹에 대해서 이제 킹은 우리 편으로 하거나 이럴려고 했었는데 자 이제 됐고 얘를 이제 돌려서 보내면 되지 어 어 뭐야 보상은 그냥 개라는 얘긴가? 킹이 낫게 해주면 그냥 개준다고 이거 흠 킹이 KHU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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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UKHM KHUKM KHUKM KHUKKM KHUKM 난 개보다 돈이 더 중요하단 말이다 개가 더 중요하다고 프리사이드 북문으로 간다 아니지? 프리사이드 동문으로 간다 여기 어디지? 같이 다니는데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하드코어에서는 제가 만약에 죽잖아? 그러면 영혼이 사라져 그것도 생각해야 돼 뭐야? 아잇 강도야 그냥 꺼져줄래? 킹한테 가려고 킹한테 가면 뭔가 보상을 주지 않을까? 해서 왠지 킹이 뭔가 해줄 것 같아 여기 어디지? 음 저쪽이다 보상 준대요? 진짜로? 좋아 보상 준다니까 가자 어쨌든 킹을 다시 만나긴 만나야 돼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긴 해야 되니까 더 킹스 킹 제발 이러면 킹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지? 킹킹 아 저 새끼는 꼭 자리 없어 맨날 자리 없어 이상한 옆에 나랑 맨날 뭘 하는지 옆에 나를 재워놓고 가면 옆에 앉아있는 만에 있더만 피규어도 아니고 아 여기 가는가? 아 저긴가? 뭐야? 유자 뭐야? 어? 뭐지? 복싱 타임 이제 필요었고 어 리버어야 고맙다 어.. 킹에 관해서 얘기해줘 킹에 들어가지 킹스에 들어가지 어? 뭐야? 이 새끼 보상 안해주잖아 보상해준다는 새끼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빨리 아 걔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? 그럼 걔가 어딨는데? 걔가 돌아갈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아 1층에 있어? 아휴 다행이다 오고 올 때마다 이게 헷갈려 여기가 2층이었나? 1층이었을까? 보냈잖아요 그렇지 보내면 원래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면 여기가 1층이야 1층이면 1층 중앙 회관 중앙 제일 넓은 곳 여기 있겠지 어? 킹? 아 킹이란다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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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네 같이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다 따라 따라와 이 새끼야 빨리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별 반응이 없다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아까 보상 준다는 새끼 넌 기다리고 있어 자 빨리 와 빨리 와 옆에 딱 보이는 곳에 딱 킹이 딱 보이는 곳에 있어 음 그 녀석은 물론 그랬지 그렇지 어 어 어 첫세계 블랙 하겠습니다 이 새끼야 보상 준다고 했던 새끼의 보상 그 블랙 하겠습니다 이리로 와 이새끼야 이리로 와 여기 살아 가 인마 좋아 고상인 계란이 고상인 계란이 저 급식한 경우가 하드코어에서는 저거 한마리 주... 헷갈리네 맨날 한번 죽으면 끝이라니까 다시 안살아나 기절했다거나 그런거 없어 무조건 죽어 어 내려가는 길이 어디지? 귀엽긴 뭐야 귀여워 너네 너무 정이 많아서 문제야